이자녹스 X2D2와 함께하는 뷰티워 우승자 마치기 이벤트 피부 나이 1분의 1 프로젝트의 기상천외한 미션을 통과하고 총 상금 천만원, 화장품 광고 모델의 주인공이 될 출연자는 누구일까요? 뷰티워 최종 도전자 10명 중 그 주인공을 뽑아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당첨 되신 분들께 가족 스파 이용권, 피부 나이 1분의 1의 꿈을 실현시켜줄 이자녹스 X2D2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부 나이 1분의 1 프로젝트 공식 카페와 온무비 스타일을 참고하세요 본 이벤트는 이자녹스 X2D2와 함께합니다